안녕하세요 여러분, 에벌린입니다. 그리고 시네마 잉글리쉬에 반영합니다.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미있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쉬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90년대 추억 영화, Man in Black, 을 통해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검은 차, 검은 선글라스, 검은 양복 차림의 그들은 말 그대로 M.I.B. Man in Black 요원들입니다. 미 연방 1급 기밀 조직 요원들인 그들의 임무는 지구에 장착한 외계인을 감시하고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데요. 요원 K는 뉴욕 경찰인 에드워드에게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 M.I.B. 요원이 되는 시험을 받게 하고 둘은 결국 파트너가 됩니다. 여기서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Under Wrap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M.I.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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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계에서 평화회담차 지구에 온 외계인 대사와 그의 신복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참 맨인 블랙인 에드워드는 파트너 요원 K와 함께 복숭을 건 싸움을 시작하는데요. 오늘의 표현 Under Wraps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의 표현은 비밀이라는 뜻의 Under Wraps 였습니다.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의 CINEMA English에 함께 뵙습니다.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!